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객들과 달리 자기의 얼굴이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름을 날리는 판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또 평판사 가운데서는 아마 김미리 판사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김미리 판사는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두가 예상하는 재판 결과 특히 여건이 좋아하는 그런 재판 결과를 계속해서 낼 것으로 의심받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김미리 판사의 신상에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4월 19일자 조선일보는 말뚝 판사 김미리 휴직 미루더라도 청와대 개입 사건 조국 사건 재판 결국 손을 떼다라는 기사에 다소 놀라움과 생경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김미리 판사가 갖고 있는 그런 단호함이라든지 또 여건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 시국사건에 대해서 편파적인 그런 판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래 저 자리를 유지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김미리 판사와 관련된 의회의 일은 지난 4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된 그런 구형이 4월 13일 오후 3시 재판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갑자기 연기되었고 사실 이날 재판은 검찰 구형과 최강욱 대표의 최후 진술만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월 12일 날 중앙지법 발표도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재판부인 20일 행사부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더기하게 이번 주 심리예정인 사건들의 길을 변경합니다. 길 진행에 관한 것이어서 세부 사정도 법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법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면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담당 검찰조차도 4월 10일 날 오전에 그 사실을 서울중앙지법 행사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장용범 부장판사, 김상연 부장판사와 재판부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해서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입니다. 이후에 중앙지법의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병가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중앙지법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들이 많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관여하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관여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또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모두 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관여하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재판도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은 4월 19일 날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간의 병가를 신청했고 이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곧 김미리 부장판사 대신에 또 다른 부장판사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미리 부장판사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과 의구심을 그리고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편파적이었습니다. 한 언론은 병가로 휴직을 낸 김미리 부장판사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피소된 여건 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올초 법원 전기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통상 2년마다 근무지를 바꾸는 그런 관행이 오랫동안 법원에 내려왔습니다. 또 보도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내기도 했다. 제 해설 잠시 또 하면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 보냈지만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소송은 거의 비슷한 거죠. 1년 정도 보내고 겨우 이제 본 심판을 재판을 한 번 했으니까 본 재판을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계속되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인한 그런 휴직을 전하는 언론기사들 가운데서는 간간히 글을 두고 말뚝판사다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소름도 있고 조금 더 강하게 그의 행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뚝판사라는 그런 용어를 넘어서 아마 방탄판사다 이렇게 아마 용어를 붙일 겁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서도 방탄검사는 있었지만 방탄판사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법원 역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법원의 위상이 그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법원이 이미 기울이진 운동장처럼 바뀌었다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특히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 좀 부패하더라도 법원만은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이 점점 사람들의 눈에 기울이진 운동장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의 실망과 또 아쉬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김미리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는 병가 때문에 지금 자리를 떠나는 것이 훗날 일신을 보호하는 데에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길게 보면 모든 무리수는 그것이 탈법이든 불법이든 아니면 탈법과 불법을 조금 벗어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사건이든 간에 모든 무리수는 결국은 세상의 그 진면목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결국은 처벌과 세상의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처럼 어쩌면 병가를 기하로 해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김미리 부장판사를 대신하는 더 강적이 올 수도 있겠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